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원로 불자 정치인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정치 발전을 위한 어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원행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전직 국회 정각회 회원 모임인 정각동호회 회원들을 접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행스님은 정각동호회는 국회에서 활동하실 때 종단에 헌신적이었던 분들이라며 종단을 위해 정계 어른들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함종한 정각동호회장은 총무원장 스님의 큰 가피력으로 불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불교계를 열심히 후원하겠다고 하답했습니다.